한국교회 총연합이 사단법인 설립을 추진합니다. 한교총 공동대표회장인 최기학 대한예수교장로의 통합총회장과 전개헌 대한예수교장로의 합동총회장, 이영훈 기독교대한 하나님의 성회 여의도 총회장은 어제 회의를 열고 다음 달 20일 사단법인 설립을 승인받기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했습니다. 한편 한교총은 평화통일연대 윤은주 사무총장을 평화통일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예장통합 오상열 목사를 사회정책위원 전문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모두 9명의 전문위원을 위촉했습니다.